자 노래를 시작해야 반이라도 듣는다고 하네요 자 와주신 우리 조영구씨의 노래선물 어떤 노래입니까? 벌써 무심코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벌써 1주년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달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더 소중하고 값진 그런 방송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심한 달력 무심한 달력 그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주년이 아닌 10주년, 20주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아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세워라 너는 그냥 꼼짝 말아라 한마음 보고 달려온 인생 세워라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란다 시간아 너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달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자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에게 한마디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 김수씨도 부모님에게 한마디 엄마 사랑합니다 용돈 좀 주세요 좋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평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